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웠어 바로 아리아즈의 가방농기 딱 두 명만 온다는 거 복불복 저희도 몰라요 핸드폰을 꺼내주세요 이거 나 이름이 있어 뭔데요? 스쿱이 그레스 나 그레스 팀이야 저 멤버이네 우리 멤버들도 아니고 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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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원언니와 여리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최여리씨의 가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받두 가방두 조그만데 뭔가 빵빵해요 많이 들어있으면 같죠? 일단은 약간 내가 탓이 모자이크 모자이크 내가 탓이긴 시에요 요즘은 이 핑크색깔 안팔거든요 다 검정색이거든요 저희 저의 핸드크림 이거는 주은이가 책의 선물로 준 핸드크림이란 아! 바디미스트 바디미스트 무슨 향이에요? 오이향 아니에요 오이향 오이향 아니요 오이향이 나는 응 좋아좌 지갑 꼬게 안하나요 안하나요? 우선 내가 한번 봐 볼게요 근데 지갑은 진짜 별거 없어요 몇살때인가요? 민증찌길때 인연장인가요? 어 우와 우와! 특별한 게 있어요 언니 바로 합정마트 저 합정마트 멤버십 하나 있어요? 나도 있는데? 어? 진짜요? 이게 있습니다 뭐 해누네 이따가 근데 이빨도 많아?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사용을 안했어요 어? 룩뷰 쿠폰이야? 근데 준비해서 말할 게 있었으면 돼 나중에 에어팟 이거 너무 귀엽죠? 에어팟 이거는 솔직히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야 다 해야 돼 가방에 들어있는 거 다 해야 돼 진짜 놀리시면 안 돼요 저의 머리를 빈 곳에 채워주는 저의 헤어팟 이거 이름이 진짜 헤어팡팡인가? 근데 이거 팡팡이에요 팡팡 헤어 섀도우 끝이에요 위 저는 파우치가 없거든요 이거 파우치 아니에요? 저희야 아니에요 이거 가방에 파우치 이것도 귀여운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파우치 공개를 했는데 많이 파우치 공개를 했는데 인간 플레이트 하나 둘 셋 소개해주세요 드디어 저희의 샤리가 왔네요 다원팀 다원언니의 가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커버나 항상 맨날 달고 다니잖아요 여기 가방은 흰색도 있어요 베이지색 베이지색 가방도 똑같은 걸로 있습니다 여리랑 다르게 지갑이 없어요 지갑을 항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지드폰 아 그 사이에 이름을 지었어 지드폰 일단 일본 지갑 여자분들은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무난한 쿠션 여리랑은 다르게 저는 이제 얼마 안 된 비 저희 멤버들은 다 이 브랜드의 빛을 사용하고 탈색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에 빛을 때 걸리지 않는 모바일 모바일 저도 홍보요 언니 근데 이거 좋은 거 인정 인정 가지고 다니는 충전기 이름표가 제가 애들 핸드폰에 엄청난 케이스를 바꿨네요 주윤이랑 이쯤에 커플케이스 이거 내가 오늘 내가 주인거 아니었어? 오늘 내 거 아니었어? 에어팟 귀여운 확인들이 귀여운 거 보이죠 에어팟 나 사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걸어놨어요 난시용 난시가 시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티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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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친구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매우 위가 차고요 시안이 내가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베어스 저희끼리 셋이서 이긴 캐릭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이 없지 않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려서 친구 중에 없기 때문에 아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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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니면 이것도 더 이 또 여권 지갑은 또 누가 자꾸 소개해달라는데 그냥 안하고 넘어가려고 제가요 제가 선물해줬어요 시안이가 내가 3천원 했거든요 언니가 3천원 했거든요 자기야 뭐 더 있을 것 같지만 없네 아무래도 저는 한 명 더 공개를 하는 게 재미있지 않아서 그쵸? 멋짐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아 남아 안 해도 되니까 오케이 가자 언니 그럼 저의 가방을 강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우와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들고 다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데 여기 다 입고 네 거의 맨날 이삿짐처럼 들고 다니는 가방 근데 이거 사실 가방 속에 가방 언니 언니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랑 다녀언니 주은이 셋이 커플을 이거 커피빅 이건 다 같은 공통이 남기네요 맛있어 저희 직원 언니가 선물해 주신 목에 도라지 도라지 목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대표님이 주신 홍삼스틱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입고 있는데 좀 하얘게 되면 취미지티틀 제가 하고 있는 립스틱 끝 자 네이들씨 안녕 이거 궁금하죠 네 알려줄 거예요 아 우선 옆은 옷 짓솔 네 이거는요 별이가봐 아니요 저는 양말이 들고 다녀요 양마비요 이거 약간 TMI인데 진짜 빨래를 맨날 해요 진짜로 깔끔한 친구 진짜 양파 제가 저도 주윤이랑 커플이 고양이 커플이 이럴잖아요 이게 뭔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안 좋아? 약간 본목받겠지만 뭐예요? 마스크 케이스 와 여러분 잠시만 마스크 케이스가 있어요 화장실 낮게 해서 네 이거 여러분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이거 마스크 케이스가 있대요 지금 진짜 신기하다 홍삼이 몇개야 잠시만 아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을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챙겨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들고 다니는데 쓸 일이 없어 한 6개월째 가방을 입고 짱 이거 아세요? 요즘 유명한 지구 젤리 가방 근데 뭐가 없어요? 언니는 지금 또 없는 이 가방에다가요 쇼핑백을 하나 더 뜯어서 왠지 아 옷 자주 옷을 좀 갈아입고 자주 양바를 갈아 신고 자주 치카치카를 하고 이제 저랑 유리 자주 옷도 안 갈아입고 치카치카도 안 하고 치카치카도 안 하고 아 이 취미 있잖아요 공개 안 했어 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적네요 저요? 저요 아 언니요? 아 뭐가 없는데? 가방옥쇼 가방옥쇼 끝 지금 앉은 멤버들은 더 재밌는 가방을 서프라이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초반 남았다 퀸치의 지구젤리 A S 해 한 개봉 제가 핸드크림을 바라보지고 어 어 아 풍선 풍선 검 냄새가 나는데 아 뭐야 지구 지구 지구가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지구가 아 입 같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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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